메이커야 진짜 아빠처럼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타워투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에 사는 무슬림 부부를 제가 모취대를 했고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메이커 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거의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아 네 저는 한국 무슬림이고요 이제 개종한 지 3개월 4개월 정도 된 이 무슬림이에요 어떻게 만났어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 한국어 교원을 전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 친구들을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안에 이 친구가 있었어요 학생이랑 선생님처럼 만나긴 했는데 실제로 만나진 않았어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통화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줬었는데 이 친구가 자꾸만 현실에서 만나보죠 좀 그런게 겁이 많아가지고 연락만 한 6개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너무 참 힘들겠구나 6개월 동안 계속 동화만 하고 진짜로 5시간 6시간 10시간까지 하는 거야 메이커 님도 약간 관심이 있었던 건가? 관심이 있기는 했는데요 전부 또 이슬람에 관심이 있었고 따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편이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대해서 좀 알려줬는데 한국 사람들이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보통 교제를 시작을 하고 큰 이변이 없으면 6개월 정도 있으면 결혼을 한다더라고요 너무 섣불리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고 제 마음에 확신도 없는데 그리고 또 문화 차이나 종교 이런 것도 근데 그거 다 극복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친구로만 지내자고 했었죠 한 6개월 7개월 뭐 이렇게 하다가 사실 제가 무슬림으로 이제 살려고 이슬람 개정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 거의 1년 전이에요 이 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막상 도저히 개정하고 나서 그걸 잘 지키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돼지고기나 술 없이 사는 것도 있고 부모님이나 친구들 시선이나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회사에서 잘 해낼 자신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옆에서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또 알라비에서 이만큼 한 만큼 보상이 올 거야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시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조언을 해줬어요 그런 걸 보고 저도 이제 아 그래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다 극복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 친구하고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실제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만나보고 그냥 바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마샬라 와 진짜 여기다 마샬라 백구 멋있는데? 아 진짜? 멋있는데?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네?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거든요? 어려웠던 거 이런 곳이 있었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고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심적으로 힘들고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든 생각은 내가 이쪽에 다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이쪽도 제가 모르지만 맞춰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저희 둘이 마음을 딱 합치면서 이렇게 가도 힘든 길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조금이라도 삐그덕거리면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딱 이 친구만 믿고 그냥 갔어요 오 진짜 멋있다 너는 어떤 게 좀 어려웠어? 사실 제가 처음에 3개월 내에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만날 때 뭐 가져가야 되나? 그때도 엄청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자마자 아버님이 진짜 진짜 잘해주셨어요 거의 진짜 아빠처럼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친해졌어요 멋있으시다 어려운 점에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부부로서 이런 건 진짜 좋다 결혼해서 첫 번째 중점은 달란 와이프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같이 살고 같이 살기 때문에 예배도 많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고란 읽고 소라 같은 것도 다 외우고 마샬라 다 좋았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이슬람적인 교리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히잡을 쓰고 일을 할 수 없다든지 예배 시간 사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기는 한데 가끔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 라마단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라마단 중에 하루인데 회식을 갑자기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거랑 라마단이어서 단식을 한다는 걸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다이어트 때문에 단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 회사에는 보여지고 있었거든요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 개인적인 것만 맞추려고 하냐 약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제 마음에선 그게 아닌데 제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상처받는 부분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라마단 때도 한 번 깬 적이 있었어요 집에 오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울면서 왔어요 집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왔을 때 제가 상처받고 왔을 때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한국에서 이슬람을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집에 오면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말했지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사실 이렇게 젊은 부부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서로 우슬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너무 도움을 주고 또 서로 다시 또 의지할 수 있고 저는 너무 약간 응원을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예쁘게도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채널도 여기 있을까? 여기... 여기겠죠? 일단 여기나 아니면 여기 아니면 많이 팔로워해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asalala, 감사합니다 안녕 원래 비디오 여기 푸는 거 아니면 저기 푸는 거 그래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uz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 Lord, I'm calling praise? 고맙습니다 그리고